안녕하세요. 키티타임스 피플의 전나리선생입니다. 오늘은 김시습에 대해서 읽어볼 텐데요. 영어 발음으로는 오히려 조금 이걸 그때를 읽고 외국인들이 읽었을 때는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. 김시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는 시습 이렇게 발음이 되겠죠. 여러 책을 기록하셨는데 이분이 엄청 신동이셨더라고요. 자 읽어볼까요? 김시습 was a 조선 다이너스티 scholar and author who could read at just eight months of age and understand Confucian classic tasks at five, at the age of five. 자 뭐 이런 분들이 있죠. 가끔씩 보면 김시습은요. 조선시대의 학자이자 작가였습니다. 자 근데 이분이 언제 뛰어냈던 어떤 일화들이 뭐냐면 돌도 안 됐을 때죠. 8개월 때. 8개월밖에 안 됐을 때 읽을 수 있었대요. 돌 지나야 말을 하지 않나요. 그렇죠? 그리고 and understand 거기다가 다섯 살의 나이에 그런 여러가지 그 공자, 맹자, 우리가 유교의 그런 고전 서적들을 갖다가 이해했다라는 거죠. 그 내용들을. At age 21, 21살의 나이에 he decided not to work for the government. 이제 정부 관리로 있었던 일하고 이런 걸 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리고 and instead, 대신, 그거 대신에, 이거 대신에 became a Buddhist priest. 승려가 되었다고 합니다. 불교의 승려가 되었습니다. he wrote new tales from mount 금오. 영어로 이제 우리가 금오신화를 풀어서 얘기를 하면 뭐 금오산에서 나온 새로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. 조금 바꿔서 이제 뒤에 설명을 보니까요. a collection of short stories featuring the supernatural and the first Korean novel written in Chinese characters. 자, 아주 그 뭔가 되게 수퍼넷, 초연실적인, 초자적인 그러한 것들을 모티브로 한 짧은 이야기들의 모음집, 단편집이 될 수가 있겠고요. 또 특징적인 거는 한자로 쓰여진 최초의 우리나라의 소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뭔가 굉장히 뛰어난 머리를 가졌는데 또 자유롭고, 그러면서 또 혼자서 이렇게 있기를 즐기신 이런 분이시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. 자, 관련된 단어 우리 한번 넣어볼까요? 자, 첫 번째 거, 세로 1번을 보니까요. substitute or another option이라고 했습니다. substitute라는 거는 대체물입니다. 이거 뭐, 버터가 없어, 버터 없으면 마이저린으로 합시다. 마이저린으로 합시다. 이런 것처럼. 또 다른 대안. 이거 아니야? 그럼 대신에 뭐 하자? 라고 하는 거죠. instead가 되겠죠. instead. number four, 세로 down four 볼까요? main part of a book. 책의 아주 주된 부분이 뭘까요? 그죠? 텍스트 본문 이렇게 되겠죠? 자, 가로 2번 볼까요? not long, of course, it's short. number of years a person or animal has lived. 사람이나 동물이 살았던 그 해에 연수가 되겠네요. 한마디로 나, 이, age가 되겠죠. OK, that's all for today. I'll see you next time. Bye-bye, everyone. Bye-bye, everyone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